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덕숭산에 있는 수덕사가 세워진 데 대한 전설이 있다. 옛날 이 고장 어느 양반 집에 수덕이라는 도령이 있었다. 어느 해 늦가을 수덕도령은 하인들을 데리고 사냥을 갔다. 하인들이 몰이를 하고 수덕도령은 활을 쏘아 잡기로 한 것이다. 하인들은 산 기슭을 더듬어 산 위로 몰고 수덕도령은 말을 탄 채 산등성이를 서서히 거닐고 있었다. 그때였다 노루야? 하인 중에 누군가 산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소리쳤다. 수덕도령 이 활을 바로 잡고 노루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정말 송아지만한 노루가 앞으로 껑충껑충 뛰어오고 있었다. 수덕도령은 활시울을 길게 내렸다가 화살을 그대로 멈췄다. 손만 놓으면 노루는 그 자리에서 잡게 되었다. 그런데도 활시위를 놓지 않았다. 활시위를 놓으세요. 도령님. 말곱비를 쥐고 있던 하라범이 몇 번이나 이렇게 재촉했지만 그는 끝내 활시위를 놓지 않았다. 그것은 노루가 뛰어가는 건너편에 한 낭자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말곱비를 쥐고 있던 하라범은 여간 아쉽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 낭자는 거기 그 자리에서 굳은 듯이 서서 수덕도령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바람에 나붓기는 옷자락이 마치 선녀같이 보였다. 수덕도령은 말 위에서 멀어져가는 낭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동자는 불길같이 타올랐다.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그는 책을 펼치면 글자는 보이지 않고 낭자의 모습이 대신 떠올랐다. 그 자리에 굳은 듯이 서서 빤히 바라보던 눈동자 그리고 날아갈 듯이 나붓기던 옷자락과 아름다운 자태에 수덕도령은 혼자 그 낭자를 그리워하다가 마침내는 하라범에게 낭자의 집을 알아보도록 부탁했다. 하라범은 이웃마을에 수소문한 결과 그 낭자는 바로 건넌 마을에 사는 덕숙낭자로 그 아리따움과 덕스러움이 온 마을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알아왔다. 이런 이야기는 결국 수덕도령의 가슴에 더욱 불을 지르고 말았다. 수덕도령은 홀로 가슴을 태우다가 마침내는 덕숙낭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덕숙낭자는 더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는 아직 흔인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굳게 입을 다물었다. 수덕도령은 그렇다고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는 다시 덕숙낭자를 붙들고 혼인을 간청했다. 덕숙낭자는 한동안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가 자기와 혼인하려면 자기 집 근처에 저를 하나 세워달라고 했다. 수덕도령은 그런 것쯤은 문제없다고 말한 다음 집으로 돌아와 이튿날부터 절을 찍기 시작했다. 절은 하루가 다르게 빨리 지어지고 있었다. 수덕도령은 완성되어가는 절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덕숙낭자와 혼인할 생각으로 기쁨이 충만해 있었다. 그는 더없이 행복했다. 드디어 절은 완성되고 단천까지 끝냈다. 수덕도령은 너무 기쁜 나머지 헐레벌떡 덕숙낭자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는 곧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절을 짓는 사람이 부처님을 생각하지 않고 여자 생각만 했기 때문에 헛된 일이 될 것이라고 낭자는 말했다. 과연 낭자의 이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새로 지은 절에서 불기둥이 높이 솟았다. 수덕도령은 자기의 노력이 보람 없이 무너지자 낙심이 컸다. 절이고 뭐고 모두 그만두고 싶었다. 그러나 덕숙 낭자의 모습이 떠오르자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날마다 목욕 재개하면서 다시 절을 찍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따금 낭자의 모습이 떠올라 이를 거두어야 했다. 그 뒤 절은 곧 완성이 되었으나 전처럼 다시 불타고 말았다. 이따금 여인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덕도령은 다시 절을 찍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오직 부처님만 생각하면서 마침내 절을 다 지었다. 이윽고 수덕도령은 낭자에게 청원했다. 낭자는 어쩔 수 없이 혼인은 하되 자기 몸에 수덕도령의 손을 대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 그러나 수덕도령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낭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낭자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뇌성 병력이 일며 낭자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수덕의 손에는 낭자의 한쪽 버섯만 쥐어져 바위로 변하고 옆에는 버섯 모양의 하얀 꽃만 피어 있었다. 이 꽃을 버섯꽃이라고 한다. 낭자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으며 그 후 수덕사는 수덕도령의 이름을 따서 지었고 그 둘레에 있는 산은 덕숭낭자의 이름을 따서 덕숭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수덕사 관음바위 모습 정혜는 수덕사를 준공하고 낙성식의 대공덕주의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낙성식을 모두 마치고 수덕각시에게 약속대로 함께 떠날 것을 재촉하였다. 이에 수덕각시가 대답하기를 제 옷이 더러움으로 갈아입을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말하며 옆방으로 들어갔다. 정혜 청년은 옆방으로 들어간 수덕각시를 기다렸다.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도 기척이 없으므로 수덕각시가 들어간 방문을 열어보았다. 정혜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덕각시는 옆방으로 급히 피하는 것이었다. 당황한 정혜는 부랴부랴 다가가서 수덕각시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그 순간이었다. 수덕각시가 피하는 자리에 큰 바위가 나타나며 양쪽으로 쩍 갈라지는 것이었다. 수덕각시가 바위 틈으로 급히 들어감으로 정혜가 따라가서 붙잡았다. 하지만 어느새 수덕각시는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는 틈이 갈라진 커다란 바위와 벗은 한 짝만 남아있었다. 이후 절 이름도 수덕각시의 이름을 따서 수덕사가 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 바위를 수덕각시 바위라고도 부르며 관세음보살이 현신한 바위라고 하여 관음바위라고도 한다. 바위가 갈라진 틈에서는 매년 봄마다 버섯 모양의 버섯 꽃이 피어난다고 전한다. 또한 이곳에서 기도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퍼지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신성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광경을 본 정혜라는 청년은 무상함을 느끼고 산마루에 올라가 저를 짓고 그 이름을 정혜사라 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때부터 관음보살이 현신하여 저를 크게 중창하고 바위 속으로 사라진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는 소문이 경향각지에 퍼지자 소원을 비는 인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한 문 그대로 풀이하면 한 개의 기둥으로 된 문이지만 두 개의 기둥이 일직선상에 놓여있다고 하여 일주문이라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사찰의 경례가 시작됨을 일깨워주는 알림의 문이다. 이 문은 부처님을 향한 모든 진리는 하나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사찰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악귀를 제거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한다. 수덕산은 덕산 온천 근처에 솟은 차령산맥 덕숭산 남쪽 자락에 위치한 사찰로 충남 내포 지역의 조계종 사찰을 관장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일 정도로 규모가 크다. 백제시대 6세기경 창건되어 15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고찰로 예산군 제1경으로 선정될 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이곳에는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의 문화재가 고루 남아있는데 국보로 지정된 대웅전, 보물로 지정된 노사나 불개불택 및 묘법연화경 뿐만 아니라 3층석탑, 7층석탑 등 충청남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도 많이 보존되어 있다. 또한 근역성 보관에 다양한 불교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고 이융노 화백이 미술활동을 했던 초가집 이융노 선생 사적지와 이융노 및 근현대 예술인의 작품과 불교 미술품을 전시하는 선미술관도 경내에 위치해 있다. 템플스테이는 수요와 취향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선생님의 그 후에는 딜플스테이와 Blake